제목은 좋아좋아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좋아좋아라고 읽는 것보다는 쭈쭈아 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그런 곡이에요 노래 중간에 제가 쭈아 그러면 여기 있는 소라씨가 쭈아 여러분이 쭈아라고 해주시면 되는 그런 곡인데 안 해주실 것 같아요 되게 점잖으신가봐요 아 네 그렇죠 여기서는 좀 아이처럼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더하면 좋으면 하고요 안하면 저 그냥 가죠 네 할거에요 네 한번만 더 해보고 노래 중간에 제가 쭈아 그러면 이 친구가 쭈아 여러분이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해주신 분 아주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죠 네 한번 해보고 해볼거야 네 자 여러분 신나시면 박수 쳐주세요 갓사님 막개좀 춤추에요 즐긴 하는데 하지마 sustainable 춱하자면 정해 dangit 콜라 협력 우리 팀아케 편안해 편안해 알고 이게 왜 또 좋은거니 이런 세상의 행복이 필요해요 시간 없는데 딱 붙잡는 대림식 이런 빛나게 된 삶에 우리가 유유가 숨기는 대로지 이런 세상의 그래만 잊지 않을까 제바퀴 돌듯이 없고 비결한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곳에 누가 사러 가려 점수 내보다는 좀 더 교육이 더 가능하게 된다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웃음이 깔고 가 все 좀 더 교육하셔마요 좀 하던 그 소리도 잘하셔마요 기억이면 본드와의 그릇만 태워요 구원한眼으로ующ إلى 그 오 Khang 하나 더 창출한 곳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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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